경제사령탑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. 경제 투톱이 만났다 이렇게들 언론이 썼던데요. 글쎄요.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왠지 맥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? 이런 당연하고도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의견을 모이기 위해서 이 바쁜 두 분이 모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금융시장은 광복절 하루 쉬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이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완연히 안정감을 찾고 있죠. 당초 우리 주식 환율이 출렁거리자 김부총리가 회동을 제안해 만나게 된 건데 한마디로 조금 김이 셌다고 할까요? 물론 두 사람 자주 만나는 거 소통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.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.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기재부는 재정정책과 이 나라 살림살이라는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? 통화정책이고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는 말씀을 부총리가 했던데 아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니까요. 그보다 최근 정치권과 관과에서 흘러나오는 김동연 패싱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대책도 세법 개정안에도 김부총리의 주도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?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사실 경제 살리기에 있고 그 경제 살리기에 사령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찾은 적이 있죠. 만날 일이 있으면 부총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관례임에도 두 사람이 김부총리를 직접 찾은 건 세간의 경제 사령탑이 과연 누구냐라는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경제 사령탑은 확실히 김동연 부총리라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었을 겁니다. 정권 초반에 힘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특별히 이번 정부처럼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경우에 나라 운영의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참모들이 주대력을 갖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.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부총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을 거고요.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해지죠.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한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? 디테일이 괴려되면 지금처럼 계속 보완책을 내야 하고 그러면 왜 나만 잡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공직사회의 기강도 잡아야 하겠습니다만 밤을 새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.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라고 하면 신나서 일하겠습니까? 지난 정부의 경제부총리 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아마 정치적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억이 흐릿흐릿하실 겁니다.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구사했는지 평가할 만한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사실 우리 경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참 잘한 부총리 명재상으로 기억될 때 잘 돌아갈 겁니다. 모쪼록 성공한 경제부총리로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동연의 시선이었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